말벌. 저는 이 두 글자만 들으면은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걸 느낍니다. 살면서 말벌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쏘였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두 번이나 넘긴 셈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40년 전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추석 때였는데 산으로 성묘를 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최신 카메라를 사셨다면서 사진을 찍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쪽에서 잠깐 서봐라. 내 최신 카메라로 사진 한 장 찍어줄게. 오. 진짜요? 오. 그래. 저기 있잖아. 저거. 저거 사진 진짜 잘 나온다. 와. 이게 카메라라는 거구나. 작은 아버지 저 카메라 처음 봐요. 그래. 앞으로 만날 때마다 사진 많이 찍어줘야겠네. 일단 저 사진 멋있으니까 그래 그래. 자. 고목나무 앞쪽을 한 번 서봐라. 그렇게 작은 아버지 주문대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자. 그럼 찍는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서 날아온 시커먼 물체가 제 볼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네. 그건 말벌이었습니다. 어. 뭐야. 뭐야. 야. 민기야. 움직이 말해. 벌이래. 벌. 움직이소. 아. 벌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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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벌은 건드리지 말으면 절대로 안 쏠기다. 제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작은 아버지 말해. 무서움을 꾹 참고 겨우 겨우 참고 있는데. 아. 이 말벌이. 제 볼에 붙었다. 이마에 붙었다. 턱에 붙었다. 계속해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얼굴을 간지럽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 민기야. 움직이지 말해. 어. 성은아. 네. 저. 작대기 좀 찾아왔나. 하지만 열한 살 아이에게 인내심이란 그리 오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간지럼을 참지 못하고. 이씨. 모르겠다. 아. 제 손으로 말벌이 앉아있는 벌을 찰싹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말벌은 제 이마를 확 쏘고. 아. 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혼매지면서 머리는 띵해졌고 온몸이 욱신욱신 열이 올라 온몸이 불덩이가 된 듯 했습니다. 아. 너무 아파요. 민기야. 얼른. 얼른. 업히래. 야야야. 니들 뭐하노. 버튼 민기 등에 안 업히고. 저는 작은아버지 등에 업혀 급히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 같으면 바로 병원으로 갔겠지만 40년 전에는 민간요법이 먼저였거든요. 아이고 야야. 니 얼굴이 뭐하나. 말벌에 쏘였습니다. 버튼 얼음. 얼음부터 갖고 오이소 형수님. 쏘이니 말을 시작으로 눈두덩이 그리고 얼굴 전체가 팅팅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요 눈도 잘 못 들 정도로 부어올랐습니다. 열도 40도까지 오르고 정말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이고 야 니는 와 작은아버지 말을 안 듣고 말벌을 건드렸노. 말벌 끊어봐 가자고 얼굴에서 왔다니 갔다니 하면서 간지럽먹어. 아이고 야야. 위아노 위아노. 우리 아들 위아노. 어머니는 밤새 꼬박 세우면서 불덩이 같은 제 몸에 찜질을 해주셨고 민간요법으로 얼굴에는 그 귀하다는 꿀을 몇 겹으로 바르고 바르고 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지극정성 간호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죽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팅팅 부은 얼굴로 친구들이 놀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야 성민아 니 뭐하노 같이 놀자. 그런데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친구들. 니 누구? 누군데 내한테 놀자고 하노. 니 이쪽으로 이사 왔나? 야 내다 민규. 내 모르겠나? 민규? 민규는 이래 안 생겼는데. 야 내 엊그제 추석 성묘하러 갔다 말벌한테 이마 쏘이가 이래됐다. 마, 맞나? 야 말벌 장난아이네? 그러니까 니들도 조심해라. 눈 뜨이 밤뜨이 내처럼 되기 싫어 뭐. 그리고 40년이 지난 작년 가을 추석을 앞두고 온 가족이 벌초를 하러 선산에 갔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들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우리는 가져간 예초기로 벌초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반만한 곳을 예초기를 돌리고 낯질을 하며 잡초들을 베어내고 있었는데 사촌동생이 저를 보며 형 벌이다 벌 말 벌 말 벌이다 말 벌 저는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죽을 것만 같았던 통증도 같이 느꼈습니다. 형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꼼짝 말고 있으래이. 저는 온 정신을 집중해 최대한 움직임 없이 말벌이 날아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분, 2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한 5분쯤 지났을까. 더 이상 말벌의 촉감이 느껴지지 않길래 꼭 감고 있었던 눈을 슬금히 떴는데요. 으아악! 아하 말벌이랑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 순간 그 작은 말벌이 얼마나 크게 보이던지 너무 놀란 저는 다시 한 번 으아악! 말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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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휘젓고 생난리를 치며 선산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진짜 그때는 어릴 때 기억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손등을 쏘이고 말았습니다. 으아악! 손등! 손등! 아악! 손등! 아악! 손등은 금세 부어올랐고 욱신욱신 예전에 그 통증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사촌동생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형 형 찍어보래. 찍어보래. 벌집! 벌집! 벌집이라고! 동생이 가르친 곳에는 정말 큰 벌집이 있었는데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자 모두 쏘업. 지금 벌집은 문제가 아니다. 자 일단 119에 전화해라. 빨리 빨리. 저 잘못 건드렸다가 진짜 큰일 난다. 그렇게 출동한 119 대원들에 의해서 벌집은 제거가 됐고요. 저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말벌집을 잘못 건드렸다면 어이구야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보면 진짜 아찔한 거 있죠. 이제 봄이라 사내들 많이 가실 텐데 말벌이건 땡벌이건 일단 벌은 피하십시오. 피할 수 없으면 가까운 119에 신고를 하시고요. 벌 만만하게 받다간 큰 코 다칩니다. 저는 울산 시내버스 승무원 김병기입니다. 싱글봉을 쇼를 들으면서 대형차를 운전한 지 23년. 휴대폰과 관련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때는 2007년 대형 트럭을 그만두고 시내버스 회사에 입사를 했죠. 제가 맡은 노선은 울산시 울주군 언양 일대. 시내 쪽이 아닌 시골 쪽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골이라 산고개를 넘어 넘어 넘으면 옹기종기 모여서는 집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고 다들 한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금방 마을 주민들과 친해졌습니다. 어무여 어서 오이소 근데 영심이는 와 안보이는겨 아이고 마마 영심이가 이제 뭘 잘못 먹었는가 마마 배탈이 났는데 마마 아이고 나 죽겠다 죽겠어 진짜 오늘 학교 못 갑니다. 아이고 어쩌다가요. 그런데 성순이 할매도 안보이시네. 오늘 병원 가는 날인데. 할매여 병원 안 가시는겨. 아 그라고 영배 할배여. 할배 눈에 물 넘치던데 물꼬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동네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한 그날은 언양장이 선 날이었어요. 버스 안은 모처럼 장날 구경을 가시는 할머니들로 북적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버스 안에 까마귀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봐라 봐라. 이 무슨 소리가 이게. 자 이 할매구들아 조용해봐라. 무슨 소리 난다 이거. 이 까마귀 소리야 이거. 뭣까. 까마귀가 버스 탔나. 재수 없게 시리. 아이고 그 조용히 해봐라 좀 조용히. 이 놈의 할매구들이 와 이리 시불샨나. 버스 안은 승객들의 떠드는 소리와 그리고 그 문제의 까마귀 소리까지 섞여 정신이 없었지만 저는 단번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안다이 할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다이 할머니냐고요. 할머니는 무슨 얘기만 하면은 안다이. 내는 다 안다이. 버스 요금이 올랐다고 해도 할머니요. 버스 요금 인상됐습니다. 100원 더 내있어. 안다이. 그런데 왜 안 내쉽니까. 빨리 내있어. 그래 안다. 다음에 낼게. 또 버스가 서는 정류장이 아닌데도 이렇게 맨날 안다이 안다이 하시고는 본인 뜻대로 해달라고 우기 싫은 바람에 버스 기사들 사이에는 안다이 할머니로 불리게 된 겁니다. 암튼 그날 안다이 할머니는 까마귀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찾느라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요상타이. 참할라 요상타이. 분명히 아께 까마귀 소리 났는데. 할머니요. 할머니요. 자리에 앉으이소. 그러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학상. 바람 한번 들어보래. 장씨 할머니도 바람 한번 이리 이리 들어보이소. 여짜기 소리 난 것 같은데. 여기 없다니까. 그 아까부터 자꾸 무슨 소리가 난다 그래. 들었다이. 내 또떼이 들었다이 까마귀 소리. 이러면 까마귀 어디로 갚있노. 안 돼. 내 까마귀를 불러내야지. 아무리 찾아도 까마귀가 안 보이자 급기야 할머니는 숨어있는 까마귀를 불러낸다고 까마귀 소리를 막 내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가 안다이 할머니의 까마귀 소리. 옆에서 보다 못한 다른 할머니들께서 야 이 할머니야. 그러게 까마귀 하면 까마귀가 알아듣는다. 아무 알아듣지. 아이고 진짜 이 할머니가 정신 사납구로 시끄럽다 막. 니가 그만해라. 내 까마귀 자꾸 말기다. 그런데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까마귀 소리에 응답이라도 하듯 다시 버스 안에 울려 퍼지는 진짜 진짜 까마귀 소리. 안다이 할머니의 목소리에 놀란 저는 버스를 한쪽에 정차시켰습니다. 할머니는 형사 못지않은 매서운 눈초리로 까마귀를 찾기 시작하셨죠. 야 야 야 까마귀 새끼. 내년 오늘 꽉 잤는데. 두고 보래. 안다이 할머니의 진지하면서도 매서운 눈빛에 승객들은 구운 말 없이 가만히 있었고 저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문제의 그 까마귀 소리는 바로 저의 휴대폰 벨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울리는 제 휴대폰. 야 야 까마귀 새끼가 한 놈이 아닌 같네. 이 아놈 까마귀 새끼들. 끄림직한 것이 안 되겠다. 아주 내 오늘 요절을 내야지네. 아이고 이거 웃자노 이거. 지금이라도 말할까. 아이고 근데 입이 안 떨어지네 이거. 안다이 할머니 저 눈빛바라 이거. 웃자면 좋지.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받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계속 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안다이 할머니의 포위망은 점점 제 쪽으로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섯 봐. 그 앞쪽에서 소리 난다 이거. 기사 양반 쪽에서 소리 나는데. 기사 양반 발 좀 들어보이소. 예. 할머니 이쪽으로 아니라예. 이게 뭐가 이거. 소리 이쪽에 나는데. 그리고 또다시 울리는 휴대폰. 야야야야. 바로 요새 소리 크게 난다 이거. 아 그러더니 급기야 안다이 할머니는 제 몸을 수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겠다 싶어서 저는 큰 소리로 외쳤죠. 아야 할매님 할머니요. 여기 여기 까마귀 있습니다. 뭐. 뭐. 그가 그 휴대폰 아이가. 그가 와 까마귀고. 기사 양반 지금 사람 놀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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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할머니야. 잘 들어보이소. 저는 얼른 까마귀 벨 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매. 매. 매까. 까마귀가 왜 그 들어가있노. 야 까마귀. 너 너 너 포트가 안 나오나. 까마귀. 언제 나오나. 까마귀. 저는 흥분한 안다이 할머니를 잡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왜 안하노. 까마귀가 여기 들어간 게 아니고요. 요새는 휴대폰이 잘 나가면 뭐 이런 소리도 배소리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설명을 들은 안다이 할머니는 문화 쇼크를 받으셨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안다이 할머니가 장닭을 한 마리 들고 버스에 오르셨는데요. 기사 양반이요. 요요 닭이 우리 집에서 목청이 제일 큰 닭이다. 까마귀 소리는 재수 없으니까 내 요요 닭 소리로 바꾸면 어떻겠노. 닭아 버티 울어봐라. 버티 버티. 뭐. 니 뭐하나 울어봐라 이까네. 팍팍팍팍팍팍 울어봐라. 그날 이후 제 휴대폰 뵐 소리는 까마귀 소리에서 닭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 후 제가 운행하는 노선이 바뀌는 바람에 요즘은 안다이 할머니를 통 뵐 수가 없는데요. 할머니요. 잘 지내십니까. 참말로 보고 싶십니다.